여러분들은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뭐 인생을 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는데요. 뭔가 아쉬움이 살짝 남을 때 이렇게 제가 인사를 구해야 다음번에도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음악 선물 보따리 잔뜩 이고 지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랑의 정리 한번 내려보시지요. 현타기 걸읍니다. 사랑이 기쁘면 사랑이 기쁘면 사랑이 기쁘면 괴로운 상처를 줄 수도 없어요 욱하는 마음에 또 낯석하지마 또 다른 상처에 올지도 몰라 서로가 좋아서 사랑을 뺐는데 서로가 좋아서 행복했는데 사랑이 기쁘면 미움도 깊어요 한순간 미움에 돌아서지마 사랑이 기쁘면 사랑이 기쁘면 사랑이 기쁘면 욱하는 마음에 욱하는 마음에 보나석하지마 또 다른 아픔에 올지도 몰라 가슴을 조이며 기다리던 사람 가슴을 태우면 가슴을 태우면 사랑한 사람 사랑이 기쁘면 사랑이 기쁘면 괴로움도 깊어요 한순간 미움에 돌아서지마 서로가 좋아서 서로가 좋아서 사랑을 뺐는데 서로가 좋아서 행복했는데 사랑이 기쁘면 미움도 깊어요 한순간 미움에 돌아서지마 한순간 미움에 돌아서지마 한순간 미움에 돌아서지마